선일 이엔씨의 대표님이시죠. 이어지는 순서 선일 이엔씨의 대표님이시죠. 최고의 미남단장님 백금주 단장님께서 고창에서 왔어요 를 띄워드리겠습니다. 인생은 즐겨야 제맛이라고 합니다. 선일 이엔씨의 대표님이시죠. 선일 이엔씨의 대표님이시죠. 선일 이엔씨의 대표님이시죠. 전남주 산간 마을 고창에서 왔어요. 숲 맞다고 고춧다고 장도 키우며 아픔은 요양성에 소품도 봤어요. 허니 풍성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떨려요 선상 종소리 정보리가 삐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파 어디서 왔느냐로 물어셨나요 전남주 산간마을 부산에서 왔어요 술 받았다고 또 주었다고 장도 키우며 아픔은 노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꿈속같은 그리운 내 고장 꿈에서도 털렬 서울서의 종소리 동백꽃이 비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불백꽃이 비는 날 호남선 타고 하동에서 왔어요 여러분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